세아 오늘은 9월 28일 우리 세아 아빠가 AT&T 세아 AT&T는 미국 통신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야 알겠지? 세아 핸드폰 쓰잖아 미국 사람도 핸드폰 쓰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오늘은 AT&T 10주 사줄게 이거는 배당이라는 걸 줘 1년에 8% 아빠가 이거 사줄게 주문 시장가 10주 매수 주문 10주 확인 어? 매수 증거금 부족하되세요 그러면은 지우고 일단 8주부터 사자 매수 매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8주 나머지 2주를 사자 매수 확인 매수 체결 통보 오늘 세아 이제 AT&T 10주를 또 사서 총 20주가 됐어 우리 세아 그러면은 이 AT&T에서 세아한테 용돈을 막 줄 거야 앞으로 알겠지? 좋겠지? 피치인베이스먼트 강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